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한동훈 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한계란 부분을 오늘 분명하게 한 번 더 어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정리된 생각을 여러분들의 명확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한동훈 씨를 보게 되면 머리해전이 빠르고 상당히 달변이네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잘 쓰고 재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머리해전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머리해전이 빠른 것하고 사람의 심지가 굳고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는가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여기에 어제 참 소상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한동훈 씨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내용 가운데 소개된 바가 있지만 한 번 더 오늘 논점을 정리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기자간담회 산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이나 이런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이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동훈 씨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제할 것인가를 굉장히 선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주장이 마치 그래 너 부정선거 음모론자야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동훈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부정 문제를. 선거부정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가 한동훈 씨의 발언에서 내리는 잠정적인 결론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닥치고 입을 다물겠다는 것이 그냥 윤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한동훈 씨의 입장은 뭔가 하니까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두 분 다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들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러나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어도 이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한동훈 씨는 나는 사전투표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러나 선관위 여러분 안심 해도 됩니다. 다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정리한 문장입니다. 한동훈 씨의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나 한동훈은 사전투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한동훈은 사전투표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요구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생각인 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는 것이 관철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 사기 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가 합니다. 대단히 순진한 생각인 거죠. 오늘 클라우드님이 아주 재미난 말씀 하신데 결국은 니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네.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정리된 이야기입니다. 저 한동훈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이 해오신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요구한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공직선거법에 요구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거거든요. 그 뒤에 복선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만 관철시키게 되면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없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리석고 순진한 겁니다. 총선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더라도 부정성가 할 겁니다. 그게 한동훈과 저의 차이인 겁니다. 한동훈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특수동 검사 출신이지만 저는 4년간 이 문제를 떨고 파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선거에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일어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동훈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11년에 등록이 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든 선관위가 여러분 등록한 개인 도장이든 선관위가 만든 도장이든 막 도장이든 관계없는 것들 투표관리관 이미지는 뭡니까 단박에 다 여러분들 만들어서 결국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거든 개인이 등록한 거든 11년에 등록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원본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하고 여러분들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나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은 절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절대로 그 문제 언급하지도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 입장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뭔가 하니까 나는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절대로 선거부정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 재임기간 중안에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두 특수통 검사께서 한쪽은 앞면이고 한쪽은 뒷면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부터 나왔던 그런 한동훈 씨의 입장 변화 세 번의 여러분들 그런 입장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이제 성원은 받겠죠. 윤 대통령이 대선 바로 직전에 선거부정하고 이 땅에 못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가 많이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기를 끌겠죠. 두 사람이 똑같은 겁니다. 그걸 데자뷰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언젠가 그것을 본뜻한 그런 기분 기시감 데자뷰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정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조건은 제가 본 겁니다. 제가 한 4년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추적해온 사람으로서 근래에 세 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언급하시기에 특히 마지막 기자 질의응답을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문제 절대로 터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요구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관철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동훈 씨 입장이고 윤 대통령은 저는 선관위 여러분께서 그동안 무슨 일을 해보셨는지 사전투표에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절대로 선거 사기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고 제 재임기간 중에는 다루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 거죠. 연석열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 직전에 경주 발언에서 부정선거 언급으로 지지자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이전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으로 지지자들이나 잠재의 지지자들에게 비슷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모습은 서로서로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리는 그런 결론인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여러분들 안 찍는 것도 찍는 게 좋겠죠. 그러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인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는 문제는 절대로 이쪽에서 손을 대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은 원래 예상했던 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에 경주 발언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크게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동훈 씨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로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기대를 모으겠죠. 그러나 저는 예리하게 보는 겁니다. 두 개는 다 닮은 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정부나 간에 선거 정의를 바로잡을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 대해 수술이 필요한데 총선 이전에 반창고나 붙이겠다는 비유가 적합할 것입니다.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창고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2번 3번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에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 있느냐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현재 컴퓨터 기술 같은 걸 여러분들 동원하게 되면 등록되는 즉시 뭐죠 도장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자 수를 이런 개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그러면 4월 10일 총선은 원래 해왔던 대로 그렇게 아마 그리고 맞추고 나면 그게 또 다 드러나게 될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